파트 1 위생관리 및 안정관리 입니다 먼저 개인 위생관리 공부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 외울 것보다는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위생관리 기준 손에 세척 상처 위생수칙 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음식을 다룰 때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세척하는 방법을 보면 식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세척한다 이런 내용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성 비누라고 손을 소독하는 비누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할 때에는 먼저 비누로 먼저 손을 세척하고 10% 희석된 역성 비누로 손을 비비면서 소독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 같이 쓰면은 살균력이 떨어지니까 주의하고요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감염병이나 이렇게 질병이 유행할 때에는 손 세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30초간 손 세척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첫 단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 및 질병에도 보시면 개인위생 주의기율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구요 또는 호흡기 감염병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위생 수칙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어요 위생교육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일할 때 조리복 착용해야 되죠 그리고 전처리, 조리, 설거지, 청소용 장갑이나 도마, 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작업자는 세척 소독하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손톱 청결하게 하고 매니큐어 하는 분 없죠 저희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실기 시험에서도 매니큐어, 짙은 화장, 향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하는 곳에서 개인용품 반입하면 안되겠죠 흡연행위, 껌씹기, 음식물 먹기도 당연히 안되겠고 지정된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지정된 출입구 사용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도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제자리에 놓는 것도 조리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발생 방지하구요 읽어보면 그렇게 외울 내용들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식중독 위생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요 예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치료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강화하기 위해서 위생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가치상승과 안전한 먹거리 저희가 위생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들은 아무래도 먹거리에서 꺼리게 되는 경향들 있잖아요 무조건 위생 중요합니다 전부의 청결한 이미지, 고객 만족,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위생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위생관리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에 관련된 질병을 한번 보시면은 항상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당연히 사람의 손, 팔이, 바퀴, 쥐, 먼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 계속 위생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살충제, 살균제 이런 건 식품하고 당연히 별도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같이 낳다가 이름 적지 않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주기로 1년에 1회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관증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건강진단, 의무, 조리사, 영양사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조리사로 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그 다음에 이걸 대여를 해주거나 뭐 식중도 발생 시 면허 취소 처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지 아니하면 조리사 결격사유가 됩니다 시험에서 조리사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하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4가지 모두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식품 위생관리입니다 식품 위생관리는 먼저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 나오는데요 미생물은 우리가 곰팡이, 효모, 스피로에타,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이런 것들을 다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생물들을 얘기합니다 곰팡이의 특징, 효모의 특징, 스피로에타, 세균, 바이러스의 모든 특징과 종류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60문제 중에 한두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내용들이 아스퍼질러스, 페니슐룸, 미코르, 리조퍼스 그래서 단어들이 좀 처음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분류만 조금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내용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먼저 곰팡이 보겠습니다 곰팡이는 약산성에서 잘 자라고요 질병, 감염,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만약에 식품에 곰팡이가 폈어요 그럼 이걸 제거해서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폐기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곰팡이가 있다고 무조건 나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우리가 누룩이나 메주, 치즈에 이 곰팡이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스퍼질러스는 누룩, 메주, 된장 만드는데 이용하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페니슐룸이라고 하는 거는 치즈 제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고로곤졸라 치즈에 보면은 푸른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이게 페니슐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분의 당화반응이나 치즈 숙성에도 이용되는 게 뮤코르라는 털 곰팡이입니다 그 다음 채소, 과일, 빵에 번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술, 알코올, 와인, 막걸리 이런 거에 이용되는 것들은 리조포스 거미줄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곰팡이가 폈냐에 따라 색깔에 따라 이 음식은 폐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다음 주 곰팡이가 아닌 것은 아스퍼질러스, 페니슐룸, 뮤코르, 토루라 아닌 것에서 효모인 토루라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효모 볼게요 효모는 마찬가지로 누룩과 메주에 이용되는 사카로미세스, 된장, 간장, 토루라 이런 효모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한국말로 효모고요 빵 같은 거 만들 때에도 효모균이 들어가죠 막걸리에도 효모가 있죠 이 효모 종류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세균이에요 세균은 바실러스, 비브리오, 클로스트루듐, 락토바실러스가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이름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실러스, 비브리오, 클로스트루듐, 락토바실러스요 그 다음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가장 작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합격생의 비법을 보시면 바이러스가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게 곰팡이에요 이 크기 순서대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미생물 증식에 필요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아무데나 자라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있고 수분이 있고 온도가 적절하고 산소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pH, 산성이냐, 알칼리냐 그 다음 소금의 농도, 당의 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는데요 다음 중 미생물 증식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이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크게 영양소, 수분, 온도, 산소, pH, 삼투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안에 내용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양소 보겠습니다 영양소, 아미노산, 무기질소, 탄소,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식품들에 미생물 증식하잖아요 공팡이 세균 증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분 볼게요 수분은 공팡이는 0.8이에요 세균은 0.94에요 수분할성도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이 숫자 외워주셔야 돼요 효모도요 그래서 0.94일 때 세균이 가장 증식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공팡이는 0.8일 때 증식을 한다는 겁니다 공팡이는 수분이 적어도 증식을 할 수 있고 세균은 수분이 많아야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또 외우시고 수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분할성도가 0.62하면 미생물 번식 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말린 식품, 건조 식품에서는 미생물 번식이 억제돼서 우리가 실온 보관하게 되는 것도 있죠 보통 근데 건조 식품을 그렇게 보관하다가 장마철이 돼서 습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보통 곰팡이가 많이 피잖아요 0.6에서 0.8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외우기가 훨씬 쉽죠 그 다음에 온도 보시면 온도가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험에서 이 온도 묻는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미생물 저온균은 몇 도에서 증식하느냐 고온균은 몇 도에서 증식하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저온균은 10에서 20도, 중온균은 25에서 40도 고온균은 55도 이상이라는 걸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소, 산소 이 뜻 이해하셔야 돼요 호기성균, 호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혐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있는 데에서 증식하는 거를 호기성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없거나 밀양일 때 증식하는 거를 혐기성이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통성현기성은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발효하는 걸 통성현기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산소를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거, 우리 편식하는 거, 편성현기성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형태로 여기서는 많이 나와요 미생물 증식에 필요한 조건 그래서 꼼꼼히 한 번씩 봐주세요 그 다음 pH, 곰팡이나 효모는 폐하 4에서 6, 약산성일 때 잘 자라고요 세균은 6.5에서 8, 중성이나 약알칼리성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분해 주세요 그 다음 삼투압 보통 소금이 있으면 미생물이 잘 안 자란다고 얘기하는데요 내염성 미생물도 있고요 호염성 세균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김치나 젓갈에서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유익한 미생물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요 10에서 20% 정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한 균, 내염성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정도 소금을 좋아하는 호염성 세균, 비브리오균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1에서 2% 정도에서 미생물 생육이 저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투압까지 미생물 증식에 필요한 조건 모두 외워주세요 그 다음 미생물의 변질을 보시면 우리가 음식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맛, 냄새,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변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총칭으로 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변질의 종류를 보면 변폐, 부폐, 삼폐, 발효가 있는데 이걸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변폐는 탄수화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폐는 단백질, 삼폐는 지방 이렇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수월해요 삼폐는 지방, 변폐는 탄수화물, 부폐, 단백질 이렇게 3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나쁘게 변한 거예요 그 다음 발효는 탄수화물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알콜하고 유기산을 생성해서 유용하게, 좋게 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구르트, 요거트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된장, 간장, 발효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변폐, 부폐됐다고 얘기 안 하죠 이렇게 유익하게 변한 것은 발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변질의 종류 구분해서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폐 판정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폐 판정 우리가 이 음식이 변했나, 변하지 않았나 판단할 때 먼저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손으로 만져보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능검사라고 얘기해요 또 우리가 쉽게 집에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세균이 얼마 있나 보는 거예요 보통 10에 5승이면 이거는 신선한 거고요 10에 7에서 8승이면 초기 부폐라고 합니다 10에 7, 8이 얼만큼이냐면 10을 7번 곱하시면 돼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희발성 연기 질소예요 질소가 많다고 무조건 부폐된 건 아니에요 담배질식품의 질소 있어요 휘발성 연기 질소예요 이게 수치가 높아지면 부패된 생선이에요. 수치까지 굳이 알아둘 필요까지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또 어렵게 나오면 수치 나올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VBN이 높을수록 식품이 부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리메틸아민, 줄여서 TMA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메틸과 아멘이, 트리 세 가지 있다는 거에요. 이게 높을수록 식품에서 생선에서 비린내가 난다라고 보고요. 이 TMA, 트리메틸아민은 수용성이라 물에 씻으면 없어진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K값도요. 높으면 식품 부패된 거고 히스타민도 높으면 부패된 거예요. 요거 히스타민 높으면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으켜서 몸에 두드러기 나요. 그래서 만약 두드러기 나면 주는 약이 항히스타민제거든요. 자, 그래서 히스타민도 높으면 부패된 거다. 그 다음 pH가 높으면 부패된 거다. 그래서 6.2면 초기 부패예요. 우리가 생선 먹을 때 레몬이나 식초 같은 거 약간 곁들여 먹잖아요. 그럼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신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식품에서 요런 냄새가 나면 부패된 거예요. 황화수소, 인돌, 암모니아, 피페리디 요게 생기면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입니다. 전에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식품의 부패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가 아닌 것은 이러면서 황화수소, 인돌, 암모니아, 그냥 뭐 시니그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시니그린이 답이 되겠죠. 요런 종류들 처음에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지만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품과 기생충병 보겠습니다. 식품의 기생충이 보통 살 수 있는데요. 이 기생충이 여기서 이제 분류를 저희가 할 때는 중간 숙주가 없는 거,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이렇게 이제 구분을 세 가지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간 숙주가 없다는 건 뭐냐면 바로 식품의 기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간 숙주가 하나인 것은 소의 기생을 하다가 사람이 소를 먹어서 내 몸의 기생충이 들어오는 거고 두 개인 거는 우렁이의 기생을 하다가 붕어가 우렁이를 먹었어요. 예, 사람이 붕어를 먹었어요. 이렇게 중간 매개체가 두 개인 거를 우리는 중간 숙주가 두 개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서 문제가 중간 숙주가 하나인 것은 두 개인 것은 개수가 다른 것은 잘못 작지어진 것은 여러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실제로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간 숙주가 없는 것은 회충, 유충, 편충, 구충, 동양모양, 선충 이름들이 다 간단해요. 두 글자짜리 많죠? 자, 일단 회충 경구침입때인데요. 보통 그래서 먹어서 아니면 항문으로 감염이 되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의 기생을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채소를 기를 때 분변 사료로 퇴비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회충약, 요충약 이런 것들 많이 먹었고 구충약 많이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화학비료를 쓰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런 약들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는 해요. 근데 약국을 가면 보통 이런 약들 많이 팔죠. 자, 요충은 한 번 누가 걸리면은 집단 감염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항문 소양증 간지럽고요. 보통 아이들한테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편충 대장의 기생을 해요. 회충은 소장이 기생했다면 편충은 대장의 기생을 하고 역시나 채소류로부터 감염되고 충란, 알로부터 감염이 됩니다. 자, 구충, 시비지장충은요. 경피 감염이에요. 다른 게 음식이나 먹는 거나 경구 침입이 된다면 구충, 경피, 피부로 통해서 감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충의 다른 이름이 시비지장충이거든요. 자, 외우기 어려우면 9, 숫자 9, 12, 숫자 12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실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피부는 구충, 시비지장충 이렇게 외워주세요. 다음 중 피부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다음 중 경피 감염은 이러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동양모양선충은 내염성이에요. 네, 소금 있는 데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배추를 절일 거예요. 김치 담그려고 거기서도 동양모양선충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생충을 예방하려면 밑에 선충 예방법 보시면 돼요. 날것으로 먹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잘 소독하고 개인위생관리 처음에 설명했죠. 손 30초간 씻고 인문료 쓰지 않고 자라의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잘 씻고, 손 잘 씻고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중간 숙주 하나인 거 볼게요. 소에는 무구조층, 민촌충이라는 게 기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생식으로 육회를 먹었는데 그 소가 신선하지 않거나 기생충이 있다면 사람 몸속으로 이 기생충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돼지는 유구조층과 선무충이 기생을 해요. 아, 근데 이것도 좀 헷갈리지 않나요? 소가 무고 돼지가 유예요. 자, 시험에서 이거 헷갈리면요. 소고기 묵국 생각하세요. 무예요. 소는 무예요. 자, 돼지는 유고요. 자, 닭은 만손이율 두조층 자, 이거 이름 특이하죠? 만손이율 두조층 그래서 닭고기 잘 짝지어서 메워야 됩니다. 자, 다음 중간 숙주가 두 개인 것은 자, 이것도 다 짝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서 전에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간읍충이 우렁이 붕어로 가야 되는데 우렁이 연어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짝지어서 메워주시고 자, 간읍충이라는 기생충은 우렁이의 기생을 하다가요. 자, 붕어가 우렁이를 먹고 사람이 붕어나 잉어를 먹었는데 어, 제대로 익혀 먹지 않거나 날것으로 먹으면은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민물 생선들을 먹을 때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폐읍충은 다슬기, 과제, 개 자, 이런 거 앞자 따서 한번 외워볼게요. 간, 외, 부어 간이 부었대요. 간, 외, 부어 폐, 폐읍충 다 가버리라고 할게요. 다 가게 그 다음 요다다머 무슨 요괴 이름 같죠? 요다다머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조금 더 외우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조금 특이한 게 고래는 지금 요 책에는 안 써 있는데요. 안이사키스충이요. 대구, 청어, 조기, 오징어 민물생선 아니죠? 자, 고래까지 요런데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징어나 고등어나 광어 이런데 보면은 가끔 내장에 투명한 색깔 기어다니는 기생충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안이사키스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통은 내장에서 하루 살다가 만약에 생물이에요. 그러면은 살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르고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익혀드시거나 만약에 사왔다면 빨리 내장을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고래 외충은 하고 예전에 많이 물어봤는데 요즘은 여러 형태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전체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선춘예방법 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춘구서 볼게요. 구춘구서는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옛날 식당 가면은 파리가 많이 날라다니는 경우에 끈끈 테이프 막 벽이나 천장에 배달아놨거든요. 파리가 소화기계나 호흡기계 감염병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식처를 제거한다든가 식당 같은 데는 방충망, 살충제, 끈끈이 테이프를 통해서 예방을 합니다. 예방법들은 거의 비슷해요. 서식처 제거한 거, 그 다음에 살충제 발포하고 그 다음에 끈끈이 테이프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모기는 말라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상충추, 확렬, 댕교열 같은 거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맞는다든가 또는 모기나 파리 같은 게 음식에 오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하는 것이 좋겠죠. 이 벼룩, 바퀴, 진드기, 쥐도 음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질병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짝지어서 외우셔야 돼요. 외울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문제는 60문제 중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자신 있는 것부터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한번 싹 봐주세요. 100점 맞을 거 아니면요. 그냥 나머지는 나중에 외워주도록 합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제법은 여기 예방법에 나와 있는 거와 동일하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균 소독 종류와 방법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세척하겠죠? 도구도 당연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균이나 소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집에서 하는 거는 행주 삶고, 그릇 삶고, 숟가락 삶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소독밖에 안 돼요. 살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을 죽이지는 못하고요. 그냥 병원성 약화시키는 정도라고 보면 돼요. 멸균이 가장 센 거예요. 이거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균, 아포, 독소까지 죽일 수가 있고요. 살균은 사멸 또는 불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은 미생물 못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멸 못 시켜요. 방부는 보통 그 음식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잖아요. 그게 미생물 증식 억제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거고 다시 꺼내면 그 미생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패나 발효를 방지하는 거지 미생물 증식 사멸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럼 가장 센 거는 멸균,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부가 되겠죠.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미생물을 죽이냐 못 죽이냐, 멸균 시키냐 못 시키냐, 아포를 죽이냐 못 죽이냐 이런 시험 문제들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세척제 종류는 시험 문제가 2020년에 조금씩 바뀌면서부터 NCS에 있는 부분인데요. 급식 쪽에서는 좀 많이 알아둬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주방세제 많이 사잖아요. 그럼 거기에 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한번 집에 있는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1종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세제로는 야채나 과일 씻어도 돼요. 당연히 설거지도 가능하고요. 근데 2종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거는 도구만 쓰는 거예요. 야채나 과일을 세척할 때 쓰지 않습니다. 3종은 식품의 가공기구 세척제이기 때문에 강도가 세지는 거죠. 구분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이런 세제나 끓이거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물리적인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장티푸스나 결핵금, 페스트균은 15초 정도 햇볕에 말린 것만으로도 사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외선 조사. 이게 자외선 조사가 햇볕을 이용하기도 하고 식당 가면 자외선 컵 소독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소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가열에 의한 방법. 가열하지 않으니까요. 소독하는 방법인데요. 살균 파장이 2500에서 2800 옴스트롱이에요.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옴스트롱, 옴스트롱으로 나오면 2500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노미터로 나왔어요. 그럼 250에서 280나노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소독기에다가 컵만 넣는 게 아니라 식품도 소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공기도 소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에 우리가 빨래감도 그릇도 놔두면 살균이 된다는 거예요. 자외선은 살균 효과가 가장 크고요. 내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겉에 표면만 살균해줘요. 내부는 살균을 못해줘요. 그래서 컵 같은 거 겹쳐놓으면은 겉에 것만 살균하는 거지 내부에는 살균 효과가 없습니다. 만약에 식품을 살균하려고 꺼내놓으면 단백질이 많으면 살균력이 저하가 되니까 그 점 유의해서 살균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정에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인데 방사선 조사하는 게 있어요. 코발트나 세슘의 감마선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양파나 감자를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보관을 하면 싹이 트잖아요. 그 발화를 억제하거나 과일이나 채소가 익지 않도록 사과가 더 이상 후숙돼서 익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방사선 조사하는 방법인데 이런 걸 모든 식품에 하진 않죠. 우주식품이라든지 또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식품에 하고요. 방사선 조사하는 식품들은 꼭 방사선 마크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균이 가능하다. 그 다음 여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미생물이 통과할 수 없는 여과기에다가 하는 건데 보통 바이러스는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여과가 안 돼요. 세균은 이제 괜찮지만 그래서 여과를 이용해서 무과열하는 살균법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동안 봤던 게 자외선, 일광, 방사선, 여과가 무과열이에요. 자 그럼 가열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요. 가열은 지금 여기 소독방법에 보면 온도가 다 나와 있어요. 121도, 100도, 61도 이게 다 열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보면 화염, 고압증기, 유통증기 우리가 이거를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멸균은 아까 가장 강력했어요. 멸균은 압력을 주거나 온도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보면 화염, 121도, 100도인데 30분 3번 그럼 멸균에 들어가요. 근데 소독으로 갔어요. 유통증기, 멸균, 소독 이렇게 두 개를 보면 소독은 30분에 한 번 한 거고요. 멸균은 3번이나 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자비 소독은 내 돈 들여서 내가 집에서 소독하는 거예요. 행주 10분, 20분, 30분 집에서 2시간, 3시간 삶으시는 분 없잖아요. 이 정도 팔팔 끓이면 씻기나 행주가 소독된다. 멸균이란 단어 안 썼죠. 그 다음에 저온살균부터 초공까지는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우유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우유를 먹으면 이거 다 써 있어요. 뒤에 조그만한 글씨로 써 있는데요. 몇 도시에서 몇 초 동안 했는지 보통 적혀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 우유들은 초고온으로 해서 이렇게 130, 140 잠깐 동안 멸균 처리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온살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우유들이 약간 더 비싸요. 왜냐하면 장시간 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격도 조금 비싸고 영양가가 조금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온도와 몇 시간 동안 하는지 몇 분, 몇 초 동안 하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유에 이용되는 소독 방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소독이 화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음식에다가 염소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은 뭐 야채, 식기, 과일, 손 소독할 때 많이 겉 표면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소독 화학적인 방법, 구비 조건을 보면요. 최근에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살균력과 침투력이 강해야 돼요. 많이 써서 하는 것보다 소량을 넣어도 살균이 잘 돼야 되고 간편하고 저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만 조금 염소 타고 그 다음에 알코올 타서 소독할 수 있으면 좋겠죠. 금속이 부식되면 안 되죠. 우리 보통 스텐리스 재질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 다음에 음식도 하얗게 갑자기 변하면 안 되니까 표백성이 없어야 됩니다. 자, 소독량의 종류 볼게요. 염소 소독 가장 많이 하는데요. 수돗물, 과일, 야채, 식기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과일, 야채, 염소를요? 라고 하는데 허용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쓰고 3번 이상 세척하면 아무 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백분 이것도 우물, 수영장, 과일, 야채까지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손 소독할 때 역성 비누, 양성 비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석탄산은 이거는 이제 소독력이 약화되지 않고 안정적이라서 이게 이제 살균력의 지표예요. 석탄산 여기 밑에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 포르말데이드, 포르말린 이거 약간 강해서 변소, 화수도, 진계 이런 오물들에 많이 사용해요. 오물들끼리 외워주면 되겠네요. 포르말데이드, 포르말린, 생석해, 크레졸 그 다음에 우리 손 소독할 때 상처났어요. 과산화수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홍수는 피부 소독할 때도 쓰는데 이제 단점이 금속 부식성이 있으니까 금속에 쓰면 안 되고 에틸알코올은 우리 감염병 같은 거 걸리거나 하면은 이렇게 손 세정제 있잖아요. 거기가 알코올이 70% 정도 들어있어요. 손 소독하던데 에틸알코올, 에탄올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석탄산 볼게요. 석탄산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소독력이 약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살균력의 지표예요. 앞으로 뭐 지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따로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독성이 강하고 근데 피부 점막에 자극성이 있고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아까 석탄산 보면은 변수, 화수도 옴을 우류에 썼어요. 강하니까 식품에 사용 못합니다. 석탄산 개수는 당연히 많이 쓸수록 당연히 개수가 높아지고 낮을수록 소독력은 떨어지겠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살균력의 지표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음 4,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보시면은 이 내용들은 다 앞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청소할 때 뭐 염소 소독하고 그 다음에 소독하고 세척하고 살균하고 그리고 독성 없어야 되고 해충, 방충, 방서 소독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똑같은 내용들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20년에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이 그 범위에 한번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적어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위생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 소독약하고 따로 보관해야 되고 제자리에 놔야 된다. 유통기한 표시해 놔야 된다. 당연하죠. 그런 내용들 적혀있는 거니까 한번 그냥 쓱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과 유해물질 시험 문제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범위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포기하다 보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져요. 아무리 100점 목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외우는 데까지 외워보도록 할게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을 제조나 가공할 때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거나 적시는 그런 물질들을 식품 첨가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햇 만들 때 색깔을 더 갈색 내려고 거기다가 넣는 물질 이런 거 식품 첨가물 여기에 영양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넣는 물질 다 식품 첨가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를 식약처장이 식품의약품처장이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누가 이걸 지정하느냐 이러면 거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인데 이런 거 구분해서 또 외워주셔야 돼요. 식품 첨가물은 당연히 인체에 무해해야 되겠죠. 우리가 먹는 건데 소량으로도 충분해야 되고 나빠지 않아야 되고 같이 향상시켜주고 영양가 있으면 당연히 더 좋고요. 그 다음 그 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목적은 왜 해야 할까요? 왜 색깔을 입히고 왜 거기다가 방부제를 넣을까? 부패와 변질 방지하기 위해서 보기 좋으라고 기호 갖는 그 다음 영양 강화시키려고요. 거기에 비타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품질 계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을 쓴다는 겁니다. 식품 첨가물의 종류를 보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보존료, 살균료, 항산화제 그 다음에 조미료, 감미료, 산미료, 강화제, 팽창제 여기 적혀있는 것만 해도 지금 21개나 되네요. 이거를 종류별로 외우셔야 돼요. 소르빈산, 안식향산, 프로피언산, 파라옥신향산이 보존료라는 거 근데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안식향산에 청량음료, 간장식초 써 있잖아요. 그럼 간장에 쓰이는 보존료는 무엇인가 안식향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외울 게 너무 많죠. 근데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살균료 살균료는 그럼 차염소산 표백분 항산화제는 천연청과물, 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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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런 거 다 종류별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포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외우더라도 일단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존료 식품의 변질과 부패 방지하려고요. 이것들을 넣어줘야, 소르빈산, 안식향산을 넣어줘야 6개월 보관할 거 1년 보관하고 2년 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이나 잼이나 간장에 이렇게 보존료를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빵에다가 안식향산 못 써요. 빵에는 프로피언산만 쓸 수 있어요. 어, 이제 요런 거를 좀 익숙해지시려면은 집에 있는 간장이나 식용유나 이런 거 뒤에 청금표 보시면요.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눈에 확실히 들어와요. 자, 그 다음 살균료 네, 살균료는 살균시키려고요. 부패 원인균 사멸시키려고 차염소산 나트륨 근데 깨에다 쓰면은 하얘지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표백분, 고독표백분, 이염화, 이소시언, 율산, 에틸렌, 옥사일드 바름하기도 힘든 이런 살균료들을 음식에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항산화제 종류도 외우셔야 되죠. 조미료 감칠맛 나게 하는 게 조미료예요. 구연산 나트륨, 글리신, 호박산 어, 호박이 들어있는 호박산 맞고요. 또 조개에도 호박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물 맛있게 내려면 그 조개나 뭐 호박이나 된장찌개 넣잖아요. 그러면은 감칠맛 성분이 나와요. 인온신산, 글루타민산 어, 글루타민산 많이 들어보셨죠? 구아닌산 이런 게 천연으로 하려면 멸치, 고기, 부거, 다시마에서 나올 수 있는 감칠맛 성분이고요. 또는 이런 게 화학 첨가물로, 식품 첨가물로 시중에 판매를 하는 거죠. 요런 이름들 조미료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감칠맛하고 감미료랑 다릅니다. 감미료는 단맛이고요. 감칠맛은 조미료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감미료는 단맛 사카린 들어보셨나요? 어, 옛날에 뭐 깍두기 만들 때도 많이 넣는데 소르비토렉, 글리실리진산, 아스파탄 어, 알콜 술에도 넣는다고 얘기해요. 요런 것들을 넣어주면 음식에 단맛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산미료는 식품에 산을 넣어주는 거에 구연산 어, 과일에도 있죠. 레몬에도 있고요. 빙초산 식초 대신해서 그 식당에서도 가끔 쓰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젖산, 초산 신맛 성분들이고 강화제는 어, 원래 없는 영양소를 첨가하거나요. 손실된 영양소를 첨가하는 걸 영양 강화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은 비타민들을 많이 넣어요. 자, 그 다음 팽창제는 그 빵 부풀릴 때 쓰는 거 그래서 보통 이스트라고 많이 하죠. 효모 이스트 이거 말고도 황산 알루미늄 칼륨 탄산수소 나트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착색료는 우리 원래 단무지가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단무지는 하얘죠. 무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식용색소를 넣어서 그렇게 노란 색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허용된 색소 번호가 있어요. 이것도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발색제는 육제품에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햄은 갈색이 아니에요. 돼지고기로 만드니까 하얀색 계열인데 거기다가 발색제를 넣어주시면 아질산 나트륨, 아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넣으면 갈색의 햄이 만들어집니다. 소세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허용된 발색제를 외우셔야 돼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아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 이 네 종류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 음식에 향을 입히고 싶어요. 그럼 계피향, 멘톨, 그 껌향 있죠. 그 다음 바닐라, 바닐린, 바닐라향 이런 것들을 음식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빵, 과자류에 많이 넣어요. 음식이 하얗게 보이게 하려면 표백제를 첨가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과산화수소나 아왕산염을 첨가하고요. 그 다음에 표백도 해주지만 밀가루 제품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쫄깃쫄깃해져요. 그리고 숙성을 3시간 할 거를 1시간 이렇게 단축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빵 제품들에 아니면 칼국수라든지 만두피 반죽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넣을 수 있는 게 소맥분 계량제입니다. 기왕이면 식품 첨가물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알고 빼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빵, 건강한 식품 이런 거에는 보통 수맥분 계량제나 식품 첨가문들이 아무래도 적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안정제, 호류민 안정제를 보시면 젤라틴이 써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아이스크림 만들 때요. 보통 아이스크림 만들 때 우리가 가정에서 젤라틴 없이 만들면요. 서걱서걱거리는 샤베트처럼 나와요. 여기다 젤라틴을 첨가하면 부드럽게 나오는 시중에서 사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정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매끈하고 점성이 커진다. 젤라틴 말고도 다른 종류도 많죠. 근데 젤라틴이 가장 많이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화제는 식품 첨가물들을 막 여러 가지를 다 넣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잘 안 섞인단 말이에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도 잘 안 섞이고 그러면은 유화제라는 걸 넣어주면은 잘 섞이게 돼요. 그게 이제 보통 노른자의 레시틴인데요. 이게 마요네즈 만들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포제는 그 두부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두부 만들 때 거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의 두부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그 거품을 제거하려면 규소수지라는 거를 넣어주면 거품이 소멸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 보면 규소수지, 소포제, 거품 다른 거랑은 조금 다른 구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밖에 없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소포제도 규소수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막제는 식품이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겉에다가 코팅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귤이나 사과나 오렌지 같은 과일이 배 타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상품 가치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리 초산비닐 수지 같은 거를 입혀서 피막제를 입혀서 유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돼도 안 썩고요.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모르고 사는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한 거죠. 이런 피막제 안 입힌 과일들도 판매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영제는 빵을 제조할 때 이런 게 이제 자꾸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분리를 쉽게 하려면 이영제를 첨가하면은 형태를 손상시키지 않고 분리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영제에 파라핀을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제는 음식을 이것저것 다 넣는데 너무 안 섞여요. 막 분리가 돼. 그래서 글리세린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용제. 그 다음에 이제 추출제는 우유에서 지방만 따로 빼서 지방은 뭐 버터나 이런 거 만들 때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낮춰서 저지방 우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할 때 쓰는 식품첨가물이 N핵산입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어요. 추출제 우유 만들 때 지방 분리할 때 쓰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우리 껌 씹어보면요. 탄성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초산비닐수지 에스테르건 영껌 이건 껌껌 써있으니까 뭐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초산비닐수지가 있어요. 지금 껌 기초제로도 초산비닐수지가 쓰이고요. 피막제도 초산비닐수지가 쓰입니다. 그래서 초산비닐수지가 피막제, 껌, 기초제 두 군데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는 다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거예요. 이 종류별로 다 외우시고 이제 볼 게 불량식품첨가물이에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쓰게 되면은 뭐 바람을 유발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착색제 중에 허용이 안 된 것은 이러면은 따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또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돼요. 유해착색제 아우라민, 로다민, 피 파라, 니트로, 아닐린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허용되는 거 다시 위로 가서 볼까요? 허용되는 거 작색제 네 녹색 3호, 2호, 1호 뭐 이런 거요. 수용성 안나토, 철, 클로로필, 나트륨 이거는 허용되는 거고 다시 밑으로 가서 아우라민, 로다민, 피 파라, 니트로, 아닐린은 허용 안 되는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감미료, 표백제, 보존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거랑 비교하면서 허용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메타놀은요. 따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집에서도 과실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포도 넣고, 술 넣고, 사과 넣고, 술 넣고, 매실 넣고, 술 넣고 그렇게 해서 과실주를 만들었어요. 이 과정에서 메타놀이 많이 생기면 0.5 이상이 되어버리면 0.5 이상이 되어버리면 시신경 염증이 생기고 두통, 구토, 설사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주 먹었는데 머리가 좀 아프다 그런 메타놀 함량이 조금 높은 거니까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놀은 증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아까 방사선 한번 봤었거든요. 그 무가열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무가열 살균 음식 처리하는 방법 나왔었는데요. 이 마크가 있으면 방사선 조사 10분 마크예요. 그래서 이런 기호들도 그 10분 마크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